한국경제신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틀간에 걸쳐서 아주 많은 지면을 허용해서 한국고교수학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걸린 한국수학교육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면을 할애할 수 있을까 미분, 적분, 행렬, 백타 이런 것은 저희들 세대에서는 반드시 문과나 이과를 불문하고 고교 시절에 배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고교 교육에서는 미적분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사실 수학교육은 앞으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고교 시절처럼 머리가 좀 말랑말랑할 때는 많이 배워두면 배워둘수록 좋죠 예를 들면 철학서라든지 역사서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책을 빼서 스스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이란 것은 그렇지 않죠 수학교육의 부실화에 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 수학교육의 부실화 문제도 결국에는 교육철학과 관점의 문제가 얘기해도 어김없이 들어 있구나 철학이나 관점은 현재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은 굳이 어려운 것을 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좀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교육철학과 관점이 짙게 수학교육을 추락시킨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 쉽게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하고 쉽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믿음을 강제화하는 것은 한참 배워야 될 그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앞날에도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그런 일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거란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의 고교 수학이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냐 20년 전부터 김대중 정부 때죠 어려운 것 빼자는 그런 주장이 대세를 이루어서 계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대학 수학회장을 지낸 이향숙 교수 이하에 대해 수학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정부는 무조건 내용을 빼고 페이지를 줄이는 게 정부의 지상 목표가 되어왔다 전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의 수학학력이 떨어져서 대학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중앙집중화된 교육관료체제의 부정적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부제 모든 게 중앙집중화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학교육의 질이 저하가 됐습니다 1997년도 김대중 정부 때는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고교 수학 필수 과정에서 문과에서 일단 미적분을 뺍니다 큰 실수죠 2014년 9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렬 개념을 뺍니다 그리고 2018년 10차 교육과정에서는 이과에서도 백타 교육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열을 철폐하고 경쟁을 없애고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한국사회 교육계에 크게 내려온 전통이죠 사교육비 절감에 주력하던 그런 교과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아예 대한수학회의에 공문을 발신해가지고 우열을 만들어내는 국내 수학 올림피아들을 대회를 그냥 없애다 재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는 경쟁 자체를 해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 교육을 일종의 교육적표로 규정합니다 자사고를 폐지하고 고교 하향 평준화 시험도 없애고 이런 요구들이 계속되어 오는 것이죠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 고교 수학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싱가포르 고교 교육은 대학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체로 괜찮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교 시절의 AP 코스를 선택하고 또 시험을 치르는데 이것도 거의 대학 수준의 수학을 배웁니다 중국 역시 미국이나 싱가포르 전럼 한국 고교 수학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가르치고 호주 수학교육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같이 쉬운 수학교육을 부르짖을 결과로 수학의 보통학력 미만 학생 비율이 그 이후의 경우에는 2015년도 19.7%에서 2018년도에 29.6%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교재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만 나열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참 한국이 큰일 났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평준화 그리고 교육을 평준화 교육을 강제하는 동안에 한국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른들이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이죠 무엇보다 먼저 고쳐야 되겠습니까 대수 기학 난제를 풀어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김민영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아주 짧은 인터뷰 문장에 모든 게 다 과갈돼 있습니다 배울만한 수학 내용은 모두 어렵기 마련이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느낀다 해도 그 이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문자 배울만한 수학 내용은 모두 어렵기 마련이다 그걸 여러분 제가 한번 더 재해석하겠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은 모두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그 어려움의 대가로 성과물을 손에 넣게 되죠 김민영 교수의 짧은 문장에는 김민영 교수 갖고 있는 그 인생관, 세계관, 교육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인 수학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평가시험을 없애고 교육과정에서 경쟁을 없애고 자사고를 없애고 모든 종류의 순위와 우열 그리고 등급을 없애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서 지금 한국 교육의 질적 제하가 이루어져 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경쟁은 나쁜 것이다 한국 사회가 경쟁 부재가 선이다 경쟁이 없는 것이 우열은 악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회에 강제하는 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들을 함께 어렵게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어른들의 책무죠 수학이 어떻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익히는 게 어떻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귀한 것은 어렵다 모든 귀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어렵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세계관과 인생관과 교육관을 받아들이면 그 개인과 사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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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